약국에서 받은 황당한 질문 중에 철분이 부족할 경우에 숟가락이나 자물쇠처럼 철로 된 제품을 긁어먹어도 되냐는 질문이 정말 기억에 남는데요 우리 몸에서 철분이 부족한 경우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첫 번째, 철분이 부족하면 두통이 발생합니다 철분은 적혈구 헤모글로빈의 구성 성분입니다 적혈구는 우리 혈액을 구성하는 혈구 단백질 중 하나죠 폐에서 온몸 구석구석으로 산소를 운반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체 기관 중 산소에 가장 민감한 장기가 바로 뇌인데요 철분이 부족해지면 뇌에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멍하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두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곤함을 잘 느끼게 됩니다 철분이 충분하지 않으면 모든 신체 조직에 산소가 적게 공급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에너지 생성 효율이 떨어지면서 조금만 활동을 해도 쉽게 피로해지고 모든 일에 의욕이 없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평상시 얼굴은 약간 붉은 빛이 돋는데요 이는 혈액 속에 산소와 결합한 해모글로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철분이 부족하면 해모글로빈 생산도 줄어들고 산소와 결합하는 정도도 떨어져서 얼굴이 창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창백해진다고 얘기를 했을 때 어, 그럼 얼굴이 하얘지겠다면서 기대하던 어린 친구들도 있었는데요 얼굴이 하얘질지는 모르겠지만 안타깝게도 피부는 푸석푸석해지게 됩니다 네 번째, 탈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철분 부족으로 철결핍성 빈혈이 생기면 우리 몸은 산소가 가장 필요한 중요한 장기부터 혈액을 보내게 됩니다 모발은 상대적으로 후순이에 해당하는데요 더불어 철분은 혈액뿐만이 아니라 피부, 모발, 점막과 같이 분열이 빠른 세포의 활동에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철분이 부족하면 앞서 말한 것처럼 피부도 푸석푸석해지고 모발도 윤기가 없어지고 성장이 둔해지면서 탈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손톱에 이상이 생깁니다 피부와 머리카락과 더불어서 손톱도 세포 분열이 빠른 것 중 하나죠 철분이 부족해지면 손톱이 잘 부서지고 광택이 없다가 더 진행되면 손톱이 갈라지거나 일명 스푼형 손톱이라고 손톱이 숟가락 모양으로 안으로 움푹 파인 형태로 휘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손톱에서 표시가 날 정도면 철분 결핍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심장박동이 빨라집니다 산소 전달 효율이 떨어지다 보니 이 온몸 구석구석으로 조금이라도 산소를 더 공급해보기 위해서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것인데요 심각한 경우에는 호흡곤란, 심장비대, 심부전증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 지적능력이 떨어집니다 철은 신경전달 물질을 생성하는 데 관여하는 효소의 보조인자이기도 한데요 따라서 한창 성장하는 아동기의 철분이 부족하면 인지발달과 학습능력의 저하를 유발할 수 있고 성인의 경우 기억력 감소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여덟 번째, 여성의 경우에는 생리불순이 생기거나 생리통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이 철분결핍은 매달 월경으로 혈액 소실이 있는 가임기 여성의 경우 더 잘 발생할 수 있는데요 가임기 여성과 더불어 한창 성장기인 유아 그리고 태아의 발달과 성장까지 책임지고 있는 임산부 사고나 수술 등으로 출혈이 있었던 환자들은 더욱 철분결핍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철분결핍 시 혀의 통증, 팔다리 절임, 무관갑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철분의 경우 시중에 다양한 형태로 보충제들이 나옵니다 이 철분의 형태에 따라서 흡수가 잘 되지만 위장장애나 변비를 유발할 수 있기도 하고요 반면 위장장애나 변비유발은 적지만 가격이 비싸거나 철분 수치를 올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약상님과 상의하여 현재 상황에 맞는 형태의 제품으로 추천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추후에 시간이 나면 이 철분 형태별로 장단점과 권장되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도 가져볼게요 참고로 우리가 약들은 물과 함께 복용하기를 말씀드리잖아요 특이하게도 철분은 산성 환경에서 흡수가 더 잘 되기 때문에 비타민C나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하면 흡수를 높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우유와 녹차, 커피와 복용하면 반대로 우유 속 칼슘이나 음료 속 탄닌 성분과 결합해서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고 재산제, 위산분비 억제제와 복용 시에도 위내산도가 떨어지며 철분의 흡수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분제를 복용하시는 경우에는 다른 약물 그리고 음식의 복용을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철분의 1권장 섭취량은 성인 남성에서는 하루에 10mg 월경을 하는 여성과 수유 중인 여성은 하루 14mg 임산부는 하루 24mg이며 상한 섭취량은 45mg입니다